지난해 4분기에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거둬들인 영업이익 가운데 86%를 애플이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이익을 많이 낸 상위 스마트폰 10개 가운데 아이폰이 8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영업이익 상위 10개 스마트폰에 이름을 올린 안드로이드 제품으로는 갤럭시 노트 8이 3.9%로 6위, 갤럭시 S8 플러스가 1.7%로 8위에 올랐습니다.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10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화웨이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